오늘 거기 제일 위에부터 차장 부장까지 다 전화통화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차장 부장까지는 다 오케이가 됐으니까 뭐 딴 일 없을 거고 두 번째는 하비시안 얘기도 전달을 해서 무한정은 안 되지만 최소 열흘에서 한 2주 정도는 줄 거 같아. 나하고 아주 좀 긴밀한 관계라서 내가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했더니 그렇게 하신 거야.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 사무실로 찾아가 배. 무조건 우선적으로 만나시겠다. 만난 다음에 그걸 읽은 다음에 서부에 직접 찾아가서 들어가시겠다. 그러니까 앞을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건강 챙기고 호랑이구리에 잡혀가서 정신 차려가지고 살아나와서 뭘 할 생각을 해야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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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